여러분 안녕하세여 진로도우미 민군민군민군민군민군밍군방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요 선앤애리입니다 어떻게 이름만 들어봤을때는 어떤 곳인지 알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생소하는 곳인데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시도록 할게요 레츠코드 고! 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선앤에 대해서 체험을 좀 하러 왔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누구신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앤에 생활 뷰티 비즈니스 그룹의 지원팀 한용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앤에 어떤 데인지 얘기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저희 선앤에 생활 뷰티 비즈니스 그룹은 저희가 일상생활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제조를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펌프 디스펜서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장 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방진복을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을 하고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 우리 또 제품을 위해서 굉장히 청결한 곳인 것 같습니다 어? 광주복 주세요 팀장님 저 어때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네 잘생긴 얼굴을 구분을 못하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은 잘생기더니요 저희 그럼 준비가 다 된 건가요? 어 저희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시나 모를 몸에 붙은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MC님도 동일하게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저희 내규에 따라서 같이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아 네네 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아 너무 설레요 우와 먼지를 털어내는 바람 아 오 디저기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저희 부품 하나하나를 생산하는 사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출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원료를 녹여서 저희가 원하는 틀에다가 놓고 그 부품이 생산되게끔 하는 자동화 생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자동화 공정이군요 네네 그럼 어떤 모양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가시죠 아 네 오 진짜 뭔가 팔같이 생긴 게 뭔가 들고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 로봇팔이 들고 가는 거는 필요 없는 거고 네네 저희가 쓸 부품은 여기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 조그마한 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저 부품은 저희가 실액이 올라올 때 이걸 눌렀을 때 복원이 잘 되게 하게끔 예 그렇게 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기계들은 또 다른 부품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 기계별로 생산하는 부품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도 있어요? 완제품을 검사하는 검사하는 공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입사해도 좋지만은 우선 공정부터 보러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예 예 여긴 어딥니까? 저희 제품이 출하되기 전에 재정 확인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 수 있어요? 다 소독하고 먼지 제거, 이물질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예 저 했습니다 저희 제품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저희 보니까 제가 일상적으로 잘 아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가정에 사용되는 펌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공정까지 너무 잘 봤습니다 공식 질문을 좀 드리러 사무실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출발하시죠 진로 랜선 탐방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식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뒤쪽을 한번 보시면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 바로 우리 서넬에서 만든 제품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고객사인 국내, 해외 포함해서 100여 개사가 넘는 고객사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 생활 뷰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여 곳이요? 넘습니다 넘습니까? 네 그럼 혹시 뭐 관련 업종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겠나요? 국내에서는 생활용품 펌프나 트리거 시장 점유율은 국내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뷰티 산업, 서넬엘은 앞으로의 전망은 또 조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쭉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꾸준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뷰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준비를 또 하면은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는지 꼭 채용 공고가 안 나가더라도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똑똑 두드려보고 문 열어봐라 이 말씀이시고요 네 끝으로 우리 팀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우리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해줄 수 있나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려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NL에서 우리 또 진로탐방 랜선탐방을 또 진행을 해봤다 그죠? 우리 또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가면은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2021년 진로체험 한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호호!